꼬마 버스 타요? 출발! 조심조심! 우와! 신난다! 안녕! 우리는 엄청 예쁜 핑크색이야! 우와! 정말 예쁘게 생겼다! 걔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하트야! 그래서 머리 하트가 있구나! 그 옆에 친구는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동생이야! 귀엽게 생겼다! 네 성우랑 들어서 사회 취소 중에 네가 제일 귀엽다던데? 맞다! 나 엄청 귀여우면 더 세다고 있지! 얘네들은 이게 뭐지? 머리를 모르다니! 포크레인이라고! 엄청 멋있다! 우와! 너네 힘이 세다던데? 우리도 탈 수 있니? 그럼! 바로 탈! 나도 탈! 나도 탈! 나도 탈! 너 좀 이러봐! 아까 아까! 얘네들이 한번 다들 보여드릴게요! 출발하고자! 공사장으로! 야! 얘네 어디 갔어! 우리는 왜 안될까? 우리도 공사장에 가보고 싶은데! 우리도 가자! 너네가 또 꼬마 아이들은 갈 수 없어! 너네 갈 수 없어! 우리도 언제 갈 수 있어! 나도 가고 싶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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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 이름은 하트야! 코드 하트야! 그리고 경광등에도 하트가 있고 바퀴에도 하트가 있어! 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여섯 개의 하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는 하트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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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주 화랑보다 뿜덜리한 모양이 미니카라고 모두 내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미니카 놀이를 가보자! 안녕! 하하하! 안녕! 내 이름은 봉봉! 집에서도 아다시피 나는 굉장히 귀여워! 네! 사이즈 미러! 동그랗지 않니? 정말 귀엽다고! 귀엽구나! 옆에서 봐도 귀엽고 위에서봐도 귀여워! 나는 정말 귀여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굉장히 귀여운거야! 하하하! 나는 아기 자동차라서 아직 보살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잘 보살필주길 바래! 그럼 안녕! 하하하! 안녕! 나는 둥장비 맥스! 아주 커다란 둥장비 차지! 내 옆모습을 봐! 나는 바로바로 여기에 공사장에 필요한 흙과 모래를 실어 날라 준단다! 그리고 내 바스켓을 요렇게 활짝 열어서 모래를 슝슝슝 내릴 수 있다구! 너네라면 여기에 뭘 담을 것 같아? 나는 알사탕을 담아서 너희에게 공부를 해보고 싶구나! 이제 우리 모두 둥장비 놀이를 하러 가볼까? 뿌아옹! 안녕! 내 이름은 포코! 포크레인이지! 너희들 알다시피 포크레인은 아주 바쁜 몸이야! 여기저기서 아주 불러서 바빠 죽겠어! 난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퍼서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싹! 놓아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아주 특이한 능력이 있어! 바로바로 예~~~~ 우와 와 공이 돌아간다 크크크 포크레인을 할 때 자유자재로 몸통을 돌리는 건 필수야 포크레인 놀이하면서 자바다는 채 지어볼까? 친구야 또 만나 꼬마버스 친구트 세트 2 아이콘 스토리가 이쪽에 있지요 정품 인증 증집 이게 있어야 꼭 정품이거든요 친구들 차차차 이게 뭘까요 꼬마버스 친구트 세트 1과 꼬마버스 친구트 세트 4종이에요 우리 모두 미니카를 모아볼까요 코는 잘자재로 몸을 비출 수 있고 몸 같은 느낌이었고 점프 바슬리스를 위로 올리는 맥스가 있어요 원하는 물건을 담아서 놀이해볼까요 짠 꼬마버스 친구들 세트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다요 학교 플레이세트 와 신난다 학교 플레이세트에 미니카가 한 대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네네는 더 사가지고 놀이봐요 안녕 또 만나 예